네, 이동돌 상사 연계했습니다. 김성현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역시나 큰 그림으로 제 얼굴을 보는 건 힘드네요. 어렵고요.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부분들,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 영화 비밀의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. 시나리오의 어떤 부분의 메뉴가 되셨을까요? 네, 우선은 영화 초반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제가 그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한테. 그래서 처음에 폈을 때 몇 장 넘겼을 때 뭔가 강한 끌림을 느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동근이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의 변화와 그리고 어떤 속죄의 모습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시나리오에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Wow. Go Baby. Quickly Land, two and the Three Bugs